최근 한소희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소속사 측에서는 올 당시 있던 상황에 대해 해명하였는데요. 먼저 한소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하나의 주얼리 브랜드 파티의 앰버서더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이날 한소희는 수많은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고 사진 촬영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해당 파티장 외부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영상과 함께 논란의 한마디가 들려오는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오케이? 좋은 한소희?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냥 좋은 한소희.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영상을 보면 한소희는 파티룸 외부에서 사진 촬영 중인 것으로 보여지며 시끄러운 주변 상황으로 관계자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크게 말하였는데요. 이후 현장이 조용해지자 한소희는 바로 촬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SNS 등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영상이 확산돼 감론을 박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담긴 영상은 앞뒤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짧은 탓에 여러가지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오일 소속사는 현장이 너무 혼잡해서 생긴 일이라며 당시 한소희가 있던 행사장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모든 스태프가 사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 한소희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주의를 기울이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던 차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어 주위에 TJ 박스가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전달하기 위해 한소희가 소리를 크게 냈던 것이다. 한소희가 특정인에게 소리친 것이 아니다 라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논란이 된 영상은 순간적으로 편집되다 보니 과장돼 보인 것 같다고 말하며 이날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